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주가지수는 미국 국채금리에 따라서 향배가 갈렸는데요. 나스닥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고 그리고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우선 시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지수가 오늘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 강하게 반등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개별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0.26% 상승했고 S&P500지수는 0.16%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지수는 0.24%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1.567%까지 올랐었죠. 그러면서 3대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빠르게 반등을 했지만 결국 나스닥지수가 금리가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한때 1.54%까지 오르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모두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애플만이 한 0.7%량 올랐습니다. 넷플릭스가 2% 이상 뛰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어주들, 가치주나 방어주들은 상승을 했는데요. 보임주가가 3% 이상 올랐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마이크론이 내년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낮으면서 오늘 주가가 2%가량 하락했고요. 그 영향으로 엔비디아나 AMD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트리는 오늘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16%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백 이외에도 제품의 가격을 더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달러트리는 보통 1달러짜리 제품을 파는 곳이죠.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팔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들썩인 하루였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면서 금리가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한 정오쯤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아침에 1.49% 정도로 시작한 국채금리가 이제 오후 들어서 1.55%까지 오르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보틀렉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내년까지 예상보다 더 오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은 이슈 중에 하나가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입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만을 담은 법안을 오늘 빠르면 오늘 표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표결이 되면 결국 이게 다시 하원으로 가서 표결을 거쳐야 하고 그게 이제 내일 자정 전까지는 대통령의 데스크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RBC 캐피털 마켓의 로리 칼바시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국채금리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아주 매파적인 그런 모습에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유가가 지금 브랜트유 기준으로 거의 8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코비드 관련 이런 것도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제 성장 관련, 그로스 트레이드니까 성장주 관련 거래가 압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압박을 받았지만 반면에 가치주나 소형주 거래는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모습이고 로테이션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S&P 500 지수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지수의 그 성장주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지수 전체에는 하락 압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기술주가 차지한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 대형 기술주, 팡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 주도주 자체가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바뀌면서 지금 분위기가 지수 전체가 이제 조정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까 파월 의장이 발언에 국제금리가 뛰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전과는 약간 좀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프레스레이딩 그러니까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동안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항상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한 올해까지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론도 그렇고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월 의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틀렛, 병목 현상이나 공급망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변부에서는 아마도 분명히 약간 더 worse,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도 아마 계속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게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에 시장이 긴축 우려를 반영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른 겁니다. 오늘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지수도 크게 올랐는데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오르게 됩니다. 달러 지수는 보통 주요 6개 통화이니까 유로화, 그리고 엔화, 파운드화 이런 통화들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달러 지수인데요. 오늘 달러 지수가 거의 1년 내 최고치,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장중에 여기 기사 보시면 94.28까지 올랐다고 했는데요. 장 마감쯤에는 거의 94.4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보시면 지수 차트를 보시면 거의 지난해 9월 이후 최근 들어서 이게 9월 3일 이후 92였다가 지금 94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긴축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지금 달러와 상승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멘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그 위험을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이 예상보다 더 일찍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과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산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하는 그런 압박에 처하게 됩니다. 연준이 캐치업 따라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상세하기 위해서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경제가 만약에 아주 화랑이고 그럴 경우에 연준은 커브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빨리 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아까 긴축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추세를 보여주는 이제 금리 선물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CME의 FedWatch2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지금 트레이더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9월 회의 내년 FOMC 9월 회의에서 지금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50.5%입니다. 그리고 동결된 가능성은 49.5%이고요. 그러니까 한 절반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이 가능성이 지난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지금 1회 인상 가능성은 29.6% 그리고 지금 현재 가능성은 39.5% 한 6%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한 10% 이전에는 4.5%였죠.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회의인데 내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보니까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조차도 이제 내년 말이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트레이더들도 내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90%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회 인상 가능성은 한 45% 그리고 2회 인상 가능성은 32%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연준위원들은 내년 말쯤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뭐 두 번 인상까지도 한 30% 이상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패드워치는 시장의 어떤 추세를 보는데 트레이드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때 추세를 볼 때 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셧다운 관련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내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만을 꾸린 법안을 지금 오늘 이르면 수요일에 표결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유예안은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앞서 이제 하원에서는 임시 예산안과 그리고 부채 한도 유예를 묶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이 되면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따로 이제 임시 예산안만을 가진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오늘 표결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는 따로 이제 부채 한도만 가지고 그거를 따로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걸 또 오늘 표결에 붙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 한도 유예안 같은 경우는 이게 공화당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펙플러스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음 달 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오펙플러스가 그 산유량을 기존에 합의한 하루 40만 배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이윤용해서 이제 그 기존에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려던 계획을 고수할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자체가 공급이 좀 줄어들어서 공급 긴축 상태, 공급 부족 상태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상태를 지금 시장에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플러스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더 이 수준에서 더 증산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한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면서 증산을 나서라라는 압박은 이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캐시우드가 전날 하락장에서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테슬라 주식을 산 게 아니라 팔았습니다.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아크 이노베이션이죠. 이 ETF는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한 10%가량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펀드가 어제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팔았냐면 여기 보면 26만 9천 주가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인베이스나 스퀘어, 로크, 줌, 진로 같은 주식은 사드렸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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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